무작위로 희귀요물 하나를 획득합니다 갓박칩 갓박칩이면은 탱샤 나와도 쩔겠다 여름 3벌 겨울 2벌 있습니다 벌집 넣으면 러가블리 나오는 게임이지 얍 탱샤 미쳤다 찬 olmak 이 정이에게 ya 굉장히 아름답니다 기대되면 패패 probably 기저씨 방금 피자 혹시 없으세요 아 덕티머스트님 포함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뭐 도와주셔서 제가 감사하죠 아유 포함 감사합니다 펄셉 킬각이니까 아무때나 또 되네 비타 또 나왔어 비타쓰게 단투쓰는게 낫겠다 똥공격 똥공격 리액션 어 내 거 락아블린 벌집궁룰 어이구야 실바 비트 하나 더 쓸까? 작은 쌍자 락아블린 벌집궁룰 어서오세요 스네골 뭐 비트만 계속 나오냐 이유가 뭐야 딴버스 다 났을까 너무 비연해서 칼까지 들고 있었던거임 너무 비연해서 칼까지 들고 있었던거임 너무 비연해서 칼까지 들고 있었던거임 아 유독스네골 유독스네골 너무 좋을것같은데 어? 비타 500 아 아 이런 억 비타 500 억 담분사 나왔을 때 부순복상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이런 찬장 딱들 너무한거 아냐 포션은 포션대로 날리고 아까 분열할때 포션 먹었으면 더 쉽게 잡았겠다 실제 폭발 작업도구 비타가 저렇게 많은데 작업도구를 쓸까 시폭 미만 잡 근데 지금 광역이 워낙에 많아서 또 시폭이 필요없어 보이기도 하고 트롤러비 한번 갑시다 카드가 더 필요해 다시 다시 어 소피용 지나친 버리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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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 시계맞았네 어서오세요 와 이거 3개 다 주면 안 되나 진짜 3개 다 주지 3개 다 줘 제발 제일 급한 건 제비일 것 같긴 한데 아 다 줘요 그냥 후퓨어 슈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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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다걸불 벨놀림도 탐나지만 다걸불이 더 탐난다 슈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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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퓨터 에피앗 슈퓨터 슉 . 괜전 못쌌다. 별이 좀. 곱창. 제비가 날까? 고개가 날까? 제비가 났겠지? 2분의 1 2분의 1 별 힘 높지? 기대를 쳐버리지 않는구만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 우상 이벤트 안나오나? 방금 우상 들고 왔는데 아씨 덤벼 제비 유독가스 유독가스 쓸까? 하하 아 기세저들아 안돼 내 피타 중요한건데 빨간다 아이고 제비뿔 아이고 감사합니다 추설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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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 그릇 nadamir 큐랜 진단비령 귀재피정말로 조작하대요 귀재피정말로 조작하대요 유사 대회하는 연구 근데 아까 안 집을 이유가 없지 다행이네 잠시 물 너무 빡시다 센드 쎈 쌤 무력화 강호할까 아니면 그냥 잠이나 잘까 에 자는게 아니라 회상 bottom 5 오른쪽 평벌써 분위기 났을까? 아멘 서순 벌집게이든 괜찮은 전량님 그립순봉 제맛 어머 머릿속에 벨트 해다리 해다리 내게 푹 주다가리 안되네 싹 이 지 이 지 지 지 지 지 지 지 중단 이걸 사네 룬 괴라미드는 핸드 터질 것 같은데 룬반구 밖에 없나 아이 괜찮아 나 좀 수제 심장 가는 길 저희밖에 없네 심장 가는 길 심장 가는 길 심장 가는 길 심장 가는 길 아 나 왜 두번 연속 배려 야 인마 상두덕도 없는 놈이다 저건 상두덕도 없는 놈이다 저건 어 억울해요 전부 회복각인데 이거 반구 들고 호구 왔다고 지금 되놓고 대놓고 등쳐먹네 대놓고 등쳐먹네 나 깨잇 길을 본다 날은 길을 잃어버린다 길을 잃어버린다 길을 잃어버린다 길을 잃어버린다 괜찮죠? 괜찮죠? 모바일 트위치 계속 까매지더라구요 계속 들락날락 거리면서 광고보니 광고보고 나니까 안깜빡거리온다 여기 일반복 3마리나 있어서 연막탄 데리고 가고 싶은데 스파게티 나오면 바로 빵구 끼고 튀어야지 주판, 표창, 부적, 불쾌, 발돌림, 갓카드 너무 많이 나왔네 발돌림이랑 불쾌랑 이렇게 살까 불쾌 너무 저건데 비싼데 발돌림 주판을 갈까 발돌림 주판을 갈까 일단 발돌림은 필수일 것 같아 그러면 남은거는 이제 불쾌냐 주판이냐 요정돈데 불쾌가 맞겠지 역시 아이씨 공조아님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내장 해체도 진짜 셀 것 같은데 근데 이제와서 약간 이제와서 이런 느낌인데 되게 공포도 없고 힘도 없고 발돌림이나 몇장 더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 나 진짜 최대 체력 붙으니까 너무 시험스럽네 유독가스 왼 밑에 있고 빠스럼도 못하고 아하 연막탄 날린다 아하 연막탄 날린다 아하 연막탄 날린다 밧사라 보겠다 아 위 09원 어우 쑤벨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간식이 넘겼네 세모함 포션벨트 말린다 아 충매 넣을까 아이 뭔 또 충매랑 저거랑 같이 주냐 충매넣지 포셔벨트 아 나 이거 참 포셔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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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 아 나 복수 남아 있었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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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장 포션 먹어야되나? 포션 먹어야되나? 아 됐다 략가를 둬준다고? 작도 두개라서 있으면 편하긴 할텐데 근데 지금 드루가 딸리지 코스트가 딸리는게 아닌데 그래도 넣어놓으면 쓰기 편하겠지 작도가 두개여도 이 모양인데 연은 얼마나 구린거야 연이 얼마나 노답인지 아 아 맹동 던는 것도 괜찮은 판단일 것 같긴 한데 일단 드루는 좋은 덧 찾아보자 일단 드루는 좋은 덧 찾아보자 룬반구 사기 당할까봐 조마조마하네 Lamb bird 네 좀 돌려야 되는 게 새망이기 때문에 천천히 심포션이다 진짜 이 게임 수레기 같은 이벤트 엄청 많네 첫 턴에는 아마 45들이 안 나올 건데 한털 시오에만 나올 텔븐 룬 반고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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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촉 첫 턴에 잡히는거 보수 병버스 볼까? 아니 근데 드루도 없을거 같은데 아씨 병버스 볼걸 그랬나? 킬각 다운하 쓰면은 22, 28 그리고 내가 이거 쓰면은 뭐 대충하고 빼라 치고 아주 좋아 옛날에는 도노아 데크하는데 자리를 바꿔줘 얘네들이 해식에 웬만해서는 좀 싸고 갑시다 시간제한 있는것도 아닌데 아씨 테라평이 너무 싫다 아 이게 단타가 나오네 야이 룸방구라고 진짜 자 단타일까 연탈까 룸방구 호그왔다고 지금 막 아 아 으악 씨 화가 난다 아 아 아 아 아 아 어 걔가 나제 넌 뒤졌다 이거 2번 턴에 죽나? 2번 턴에 안 죽을 것 같으면 방어도 올려야 되는데 12 올리면은 43 9대 하면은 안 죽지 방어도 올려야 되지 꺼져 방어도 올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때는 아씨 이거 깰 수 있나 아 심장에서 또 단타냐 연타냐 이거 이 집이 온다 걸리잖아 아 이거 진짜 에바임 진짜 단체 신경이냐 불 켜냐 불 켜 뭐야 돈 없어 꺼져 걔도 걔도 갖고싶다 어차피 덱을 그렇게 돌릴 일은 없을 거에요 어차피 심장에서 이제 선다 걸려서 제대로 못 쓸 거 같으면 아예 여기서 뺄까 유령을 어차피 심장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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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거운 얼마 안나오는구만 버즙이었구만 할 수 있는 만큼은 배시계를 돌려놓고 양축 정리를 정리를 신이시여 나이스 불 켜뒀다 진짜 다행이다 아씨 나쁜놈아 아무튼 폭맹촉 와 핸드 더러운거봐 그래도 폭맹촉임 야 잠깐만 수비카드 어디갔어 야 어디갔냐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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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 hmm 이zer 이봐 썸 이겨네 아 psi 아 아 ban 에 그냥 오늘 아 이거 또 유령 먹을 필요도 없는데 심장이가 흐저비였구만 이걸 또 유령해방을 하게 되네 심장 흐저비 흐저비 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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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가 유령 넌 자유야 룬방구 집었다고 애들이 자꾸 사기쳐서 힘들었어 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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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